으아악! 으아악악악악악악악악악 폭죽이관차 잠뜩 어? 안녕? 부딪조기! 부딪조기! 뭔가 오늘따라 행패를 부리고 싶구만 꽉꽉꽉! 워우웅! 어? 뭐야? 어? 친구! 어이! 알고있나? 뭐? 이 몰쌍식한 인간들이 우리들의 자연환경! 아니! 뭔 소리야! 자연환경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을! 자연환경이 뭐야? 너 어느 나라세야! 어? 아니! 말이 꼬이고 뿐이야! 어쨌든! 그 인간들을 복수해야겠어! 왜 갑자기! 응? 갑자기 왜! 물론 나는 행패치는 걸 좋아해! 우리가 지배하자고! 어? 뭐라고? 인간들을 괴롭해놔! 삐리비비비비비비비! 삐리비비비비비비! 잘 알아뒀는구만! 그래서! 우리 저기 있는 마을로 가서! 한 농부에! 히기물품을 훔치고! 없애버릴 거야! 야 저기 되게! 기분 나쁜 별 있어 저기! 저기부터 가볼게 그럼 내가! 알겠지? 응 그래? 히기물품? 어.. 그래? 너가 나 도와주는 거야? 가자! 꽝! 너는 뭐 두니 근데? 나는 울 수 있는데! 꽝! 너 못 날잖아! 어? 어? 그게 더 부럽다 야! 으흠! 패폭이네 그거 참! 어! 여기구만! 에헤헤헤헤! 질랍니다아앙! 어? 어어어! 여기 아저씨가 있다! 저기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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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뭐 얻었어! 열받게 하기 시작 중! 뜰거기가 해야할 일! 농부 몰래 텃밭에 들어가기! 농부 물에 빠뜨리기! 농부에 열쇠 훔치기! 피크닉하기! 양탄자 사과 농부 열쇠야! 야 뭐가 이렇게 많아 종류가? 어.. 일단 너한테 인간대로 도구 하나 주도록 하겠다! 어? 그래! 고마워! 야 이거 뭐.. 나 이거부터 할게 그럼 몰래 텃밭에 들어가기! 알았지? 후후! 흔대라구! 텃밭에 어떻게 들어가지 근데? 왜! 너 영웅이 되는거야! 이따... 텃밭을 가나버려! 오어후! 와다다다다다다우! 몰래 텃밭에 들어가기! 야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에이이이..! 야... 야 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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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내가 들키는 거 죽는가? 한 번 컷이야 어妳 안 했어 으아악!! 하하하하핫 오! 아 소리하나 이.... 거의 거의.. 아아아아!! 오오오오오옹!!!! 야, 녹아넘어!!! 하지만 나는 인간보다 빠르지! 헐! 그렇지. 우리가 신체적으로 우월하지. 오 오? Rashid 먹는 인간들. 야, 여기 농부된가보다. 크으읍 자, 이게 뭐야? 오오, 이거 양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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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탄자. 양탄자 뜯어 뜯어 뜯어.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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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 다 없애버린거. 어, 조심해 조심해. 야, 열쇠 찾았다 열쇠! 이거여기고. 야, 그거 가져가야돼. 그 해제 중인에. 조이도 형 곡괭이에도 내가. 하이. 왜지? 문이 왜 열려있지? 어? 잠시만 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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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 잘 숨어야돼? 난 날아갈테니까 여기서 보고 있을게 기다려봐! 어머! 여기서 뭔 소리가 났는데? 호! 아니 내가 여기 숨을려고 쉬프트 누르면 나 운다고! 나 이거... 그만 숨을 수 없는 몸이지? 기다려봐? 그럼 나 이제 지금 열쇠랑 양탄잔을 훔쳤고 사과랑 라디오! 사과랑 라디오 훔쳐야 된다, 알았지? 사과, 라디오? 내가 한번 봐볼까? 어, 어딨나 좀 봐봐 화가 라디오... 일단 라디오는 이거 2층에 있다 사과, 그래! 사과, 긴! 어, 간다간다 여기, 여기, 책상에, 책상에 어디, 여기, 여기, 여기 헤이, 저 멍청한 농부녀석 헤이, 정말... 됐다, 됐다, 됐어, 됐고 음, 이제 농부를 근데 물에 빠뜨려야 되거든? 기다려봐 농부 저기 있는데? 어디, 농부? 근데 물이 어디에 빠뜨려야 되지? 저기 뭐, 밭에 물이 있지 않을까? 어, 어, 딱 조그란 물에 들었는데 깨잉! 아, 뭐야 이게 깨잉! 꼴라가 있어, 저 말 듣도 못하는 놀이면서 깨잉! 깨잉! 야, 여기 물에 빠뜨려야 되는데 물이 어디있냐? 어, 물 여깄다! 어, 물... 잠깐만 좀 넓은 물으로 가야되잖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여기 꽥... 꽥... 일로와! 호미로! 머리를 잘라버리! 아!!! 아, 됐다! 헤이헤이헤이헤이.. 빠졌지롱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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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오케이! 일단 뛰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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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뛰어? 오냐? 아직도? 오케이. 나 이리로 간다. 거인은 아주 빠르다고! 어? 그치. 인간 사이를 못 잡자. 그래. 그리고 쟤네 집 문을 닫아보래. 이거 기다려봐. 이거 열쇠를 여기 닫을 수 있어. 이 위에 열쇠를 올려놓으면 문이 잠깁니다. 뿅. 얘 여기 숨어서 지켜보자 이제. 어, 나 여기 위에 있을게. 오케이. 난 여기서 볼게. 근데 자기네 집이 어딘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에이, 설마. 여기 있지? 어디 있어?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 히히히히. 두기를 뽑아버릴라. 짝슨! 으악! 어? 됐어. 어떻게 해봤어? 야, 죽으면 안돼. 야, 니네 집 문 닫혔거든. 바보야 지금 나 잡을 때가 아니고. 여깄어, 여기 어디가. 니네 집 문 닫혔다고 나 쫓아오지 말라고. 바보. 너 이제 니네 집 못 들어간다! 어? 어라? 난 문이 없어도 된다 어? 어라? 역시 인간은 도구를 쓸 줄 아는구만? 오오오 역시 새와는 달라 어 클라스가 다르네 새하고 지능이 다른 종족이구나 그러면은 야 이거 그냥 다시 택해가자 이렇게 가, 가, 가자 우리 뭔 소리야 자꾸 밖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앗 도망가! 왜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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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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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타깃은 쟤야 아빠도 뭔가 좀 놀리고 싶게 생겼지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와 뭐야 너 입에 물고 있다 야 대박 뭐야 거의의 홈런 깃털? 진작 주지 어 미션지 들어왔다 진작 주지 잠깐만 뜰거위가 해야 할 일 소년을 창고에 가두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짜증나게 만들어 서버 나가게 하고 물건을 수집해 머리띠 시계 안경 쿠키 머리띠 같은 거 어떻게 하냐 일단은 머리띠 저거 있는데? 일단 어 머리띠 어디 야 뭔가 저런 거를 아 팔찌도 쓰고 있네 아이고 패션이 스타쉬네 스타셔 머리띠 시계 안경 쿠키 간다 일단은 대한민국 아 뭐야 아 조류잖아 조류 대균 퍼뜨리기 왜 계속 꽂혀 왜 계속 꽂혀 꽉꽉꽉꽉꽉꽉iała 또 요ง SCOTT 오빤 근데 이거 창고가 어디야? 라디아 나 지시 좀 해줘 어디다가 둬게 돼ographer 어 여기 있구나 뭐야 저거는? 이거 뭐야~! 대박 이거 어디갔지 여기에 쟤 빠뜨려야되잖아요 기다려봐 우리 소년이 어디갔을까? 어? 소년 어디갔지? 우리 소년이 어디 숨은거 같은데? 찾아봐 어디있을까? 굉장히 좋아하네 둘다! 셋다! 꽝꽝꽝꽝 꽝꽝꽝 아니 왜 쫓아오는거야 나를? 꽝꽝꽝꽝 거기 들어가! 꽝꽝꽝꽝꽝 밀치면 될거같은데? 어 기다려봐 내가 밀칠게 헛밟아 드라이! 전혀 게임있어요 꽝! 올라가게해주세요 올라가게해주세요 너 가진거 장신구 다 벗어 아리아 장신구 벗어 장신구 벗어 머리띠시계 안경 그리고 너! 수중에 쿠키도 있냐? 쿠키 줘. 쿠키, 쿠키 세가 먹으면 안되는데? 어? 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건강 우리가 챙긴다! 꽉꽉꽉꽉! 그래! 다 던져! 빨리! 어? 내 놔, 내 놔. 똑같아? 아이, 먹고 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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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그들이 사망치다! 야! 너 그리고 일로 따라와! 꽉꽉! 따라오라매! 창고로 가자! 창고가 어디야? 창고야? 제 물건 언제 돌려주실 건데요? 무슨 물건? 창고 여기 아닐까? 어, 여기 괜찮아 보이네. 어? 나 뚱뚱해가지고 못들어가! 야, 들어와! 아이, 문 열면 되잖아! 아이, 이거! 들어와! 거기 들어가있어! 알았지? 꽉꽉! 기다려봐! 이, 이, 됐다! 꽉! 거기 있어!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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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도! 자, 국적 확인! 탁원 NC!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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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나가! 나가! 아, 이거까지 그거지! 미션이지? 아, 오케오케! 짜증나게 만들어서 서벌 나가게 만들기! 나이스! 나 없애버렸어! 좋습니다! 아유! 야, 나 좀 잘하는 거 같아! 재능 있는 거 같아! 남들 좀 짜증나게 하는 거 같아! 악랄함에 재능이 있다! 그치! 음, 좋았어! 다음 타겟은 어딘가! 가자, 바로! 그래, 그래! 후! 상원 NC! 오, 벌써 사람이 많아! 사람이 많아! 오! 이게 마지막이다! 부릉부릉! 이번에 목표는! 뭐라고? 부릉부릉! 좋아, 그런 자세! 부릉부릉! 자, 이번에 목표는! 저기 번화가 보이는 옷가게 있지! 옷가게! 어, 보인다, 보여! 왜 주인을 선멸하는 것이냐? 주인을 선멸까지 해야 돼, 이번에? 아니, 뭐 표현이 그렇다는 거고! 그냥! 화나게 하면 돼! 아, 오케이! 간다! 자, 이번에 선물이 있어! 야, 같이 물어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중에! 마지막에 그 주인한테 뿌리면 될 것 같아! 오오오오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이런 거 좋아! 알겠어! 이번에는 미션이 뭐야? 오, 들어왔다! 어, 상점 주인 내높이고! 상점 주인을 상점에 가둔차 문을 무언가로 막아버리고! 상점에 있는 음식 좀 훔치고! 창문 깨뜨리고! 엉망진창으로 어질러버리기! 아주 좋아! 뭐야! 나에게 딱 어울리는 미션이야! 간다! 사람들이 방해박으라구만! 어! 사람들 비키세요! 왕! 왕! 비키세요! 비켜! 여기가 그 문제의 상점이군! 일단! 야! 작전을 짜자! 어, 작전을 짜! 내가 창문을 깨서 들어간 다음에 어그로 깰테니! 우리가 그 틈에 들어가, 창문이! 어! 와장창! 오케이! 너 귀가 옹쳐와! 어, 어, 어? 어? 이상해! 저도 뭐 이 후순이인데! 이 분주를 알지! 와장창! 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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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쳐om 아악! 다 부셔! 아니 오늘 벌써 당근이 다 팔렸나? 아 저거 바보 아니야. 아니 저기 여기 주인이 바보야. 장사가 잘 되는군. 확인을 꼭! 안돼! 이 물총새 녀석! 어 오케이. 야 뭐야 여기는 아주 창가가 보내줬고만 뭐 이태리 업자가 다녀갔나? 아 이거 환기 시키는 중입니다. 어딨지? 아 손님 뭐 보고 계세요? 야 이거 대단하자 야! 야! 너 이 집이 상당히 좋구나? 야 낚싯대 뭐야 낚싯대! 으으으 겁나 질겨! 여기 옷가게 해가지고 신용품 옷가게야 이제 지금. 아 그런게 옷가게 아니었네? 옷이 너무 앞팔려서 야! 야! 으악! 우와! 진짜 세! 야! 야! 멀리서 썼어. 멀리서. 너랑 같이 맞으면 안된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 들어왔어 또! 야 터너 터너 터너! 좋아omena 아니앜. 수우우아 나 지불다! 우와? 떠있다! 잠깐만! 여타! 어... 혼란환란? 혼란홀란? 야 A8 나 이라. 나 이상한거 훔쳤어. 뭐뭐 다 훔쳐. 다 훔쳐 다 improv 아 fooled. 얘들아 어딨니? 어딘지 갈 수는 없어? 쟤 그거 포션 먹었어 포션 야 다 타러! 어? 뭐야 이거? 이거 내가 방금 핀친거 이거 뭐야 요시 짭공지? 얘들아 나도 보여줘 아이고 우리 오늘 다 팔렸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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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악! 이제 도망가! 으악! 야 쟤 겁나 좋잖아 잠깐만 잠깐만 야 거기 문 막을 준비해 내가 유인중이야 가둬야되는거 아냐? 가둬야돼 가둬야돼 헉헉! 여기 저 똥땡이는 못 올 줄 알았는데 왜 저 똥땡이는 못 올 줄 알았는데 이 도시 도시락 거인 녀석 날 보고 먹을 생각부터 한 인간은 제가 처음이야 길을 잃었어 오케 나이스 어? 어? 아 NPC 인공지능 초기야 다시 돌아가야겠다 아이디노 퍼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굶 테 tremb Murdered 께 sti 공격 공격 와 나왔다 탯 brill 탈출 탈출 뭐야 이야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됐어 됐어 다 막았어 내가 막았어 풍선파워rations 풍선파워 자동작 정당 ЦEN다 자동창 아이 친구 이제 가져온 걸로 이거 꾸미자고 여기 집이냐 어 얘 내 집 꽤 검소하게 사는구만 뭐 검소해 이게 어? 아니 너 정도라면 더 엄청 겁나 비자샌데 이거 200배는 넓은 곳에서 살 줄 알았더만 왜? 검소하구만 나 이제 점점 할거야 점점 이거 봐 야 나 그 심료품 가게에서 너무 많이 떠나왔는데 이거? 이거 야 이 공지랑 어? 아까 이거 뭐야 레인보메 이것도 있어 완전 귀엽다 이거 오 이거 더 색깔 바뀌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이거는 여기따가 그냥 대충 놔야겠다 이거 알아봐 버리는 거지 그냥 사실상 어허허허허헣 괜히 뺏어온거 같애 이것도 여기 놓고 야 괜찮지 않아? 아늑해보이지? 이거 야 그렇구나 이 잔인한거 방금 이거 내가 거기서 가져온건데 우리의 동족을 이렇게 으아악 잔인한거 맛있겠다 야 뭐 맛있겠다야 너 너 새거든 지금 정신 차려라 이것도 있어. 야 이거 여기다가 내가 식료품점 따로 열어도 되겠는데? 자 오세요 오세요. 어희네 식료품점. 식료품점. 옆집 공룡이네보다 쌉니다. 쌉요. 양탄자도 여기 좀 설치해주고. 짠 짠 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점점 이뻐지는 거 같아? 뭐야 쟤 뭐야? 공작 생각? 뭐야 쟤. 야 내 집 탐내지마! 어디 영역 싸우미 영역 싸우미. 이런 게 바로 쟤리 영역 싸움이지. 야 근데 갑자기 세 명이 동시에 쳐들면 어떻게 하네? 동시에 쳐들어오면? 어. 에이 설마. 그렇겠어. 오기 전에 빨리. 여러분 어쨌든 여기가 이제 제 둥지고요. 너무 아늑하고 예쁘죠? 여러 가지 잡동사리를 또 모아다가 이렇게 제가 딱 만들었습니다요. 인간들이 아주 그냥 새를 너무 많이 잡아먹고. 뭐 나도 먹었던 기억이 나긴 하지만은. 어쨌든 거위 게임. 어. 요상한 거위 게임. 요거 마인크래프트에서 이렇게 패러디. 야! 그만 와! 저 세 번 또 왔어 저거. 뭐 누군지 다 보여 위에 이름표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어. 되게 똑같게 구현을 하려고. 열심히. 어.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엄청 잘 해놓은 것 같아 진짜. 리소스펙도 되게 비슷하고. 이거 거의 이거 쉬프트 누르면 막 소리나는 것도 구현 잘 해놨고. 재밌게 보셨다면. 따봉!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패러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woah- cords vão! 아 il 쌣 오 sewing ey cookie 은 인 키 이 어떤 kills deputy 감사합니다.